바로 바로 아르바이트 와 와 아 릴 몬타임? 이.. 문.. 몬타임 여긴 진짜 멋있어 빅텀 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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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 턴 이 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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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유명한 턴 로얄 턴 우와 와아... 너무 멋지다. 진짜 좋은 곳이야. 정말 quiet, peaceful. 형준은 정말 상화로운 것 같아. We got the clothes. Here? 한복. 지금? 지금? This was my wish list. So beautiful, 한복. 와우. 한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래요? 응. 지금 홍우 씨가 손님 3명 모시고 가는 거라고. 그런 느낌이네요. 그런 느낌이에요.